이 윤석열 때문에 생대같은 자식을 잃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입니다. 벌써 미태원 참사 택시 150여일이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국민들 머릿속에서 미태원 참사가 잊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 기억해야겠지요? 미태원 참사 절퇴김자 바로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구할 수 있었는데 20대 30대 줄을 바로 서울 한복판 용산당에서 악사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자 인증은 안 하고 바로 추모를 하기 위해서 유가족 분들이 진정한 추모를 위해 분양소를 살찌냈지만 그만저도 탈바위라고 하는 작자들입니다. 페륜 정권은입니다. 맞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페륜 정권 윤석열을 단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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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는 검찰에게 0점까지 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사와 피해자의 450명의 계좌를 들어봤다고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보고 어떠셨습니까? 손이 부글부글 끓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입출금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한 거 아닙니까? 이 페륜 정권 절대 용서하지 맙시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페륜 정권, 깡패 정권,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페륜 정권, 깡패 정권,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폐지기 주보다 윤석열은 폐지되라. 폐지되라, 폐지되라, 폐지되라. 진짜 참석, 진짜 책임자, 윤석열을 다 좋아하자. 아기들 데리고 오는 엄마들이 있네. 폐지기 주보다 좀 더 없었구나. 함께 우리 힘차게 싸워 나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래듣도 행기 생활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어르신이 만물이들, 아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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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요. 맨날 그런 말씀하시더라. 이거 드시는 분들을 나도 물으면. 힘들냐고 이렇게 묻히거든요. 뭔가 하면서. 정말 안 힘들다고 해요. 힘든데, 난 이거 들어도 힘든데. 행복하십시오. 원천까지 생활을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서 빅빵 빅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몬세금 연락주님 여기서 아니 900만원짜리 수도감들 어떻게 묻나 지가 감히 국민 세금으로 국민 세금을 서면 안 되고 그러면서 동지팀 누구를 한 자로 뭐 안 하노 아니 일을 하던 국내여서 뉴욕 수직 잘하는 게 뭐 있노 하나도 없다 아니 국민을 위해서 해놓은 게 뭐가 있노 그러게 노동자 죽이는 거 너무 아니 IMF 때보다 지금 우역적자가 두 개 난다 두 개 IMF 때 우역적자가 두 개 난다 아니 우역적자가 400매준이 난다 500억? 570억이 난다 우리가 늘 세금 지금 바닥나게 생긴다 아니 그 다음에 레고랜드 50조를 와 국내 세금을 갔노 그거 강원랜드도 금방에 들어간 게 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호석이 참 황이 나 죽겠어 어 마법 그리고 대립버스도 없고 황병나는 사람 많단다 윤석열 때문에 황병이 나서 월종일 때문에 여 나와서 풀어야지 촛불집회 나와서 풀어야지 환원으로서 어떻게 여 안 나오면 황병 갑니다 여 안 나오면 황병 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소리 지르고 풀어야지 이게 내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말 못하면 평명으로 살아가지 완전 평명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럼 일본에 가서 술값 내는 것 까지 국민 세금으로 쓰고 지랄이 지도 안 돼 그러고 너 빈곤추를 집행해 빈곤추를 없어 자사 끊고 지가 제일 중심에 센터에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 돈도 치도 드리스로 많이 쓰고 다닌다 와라는데 그거 오 똑똑히 나라는 망했다 많이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아아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시끄러 튀어 아니에요 속에 척클라가 봐 합병이 달래서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럴 적이 없어요 저도 나는 오죽 답답했으면 유튜버가 덮었다 말할라고 ๋ haunted 나 요번에 유튜버 데프다니깐 나는 너무 답답해 갖고 합병 날까 봐 그러므로 그런 거 안 봐도 안 돼 욕하면 안 된다 욕하면 노짝 나는다 노짝 노짝 빠지면 유튜버 안 된다 아 또 그런 건가 그렇다